그런데 이렇게 논란을 중심에 선 카카오톡 오류가 뜻밖의 활약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. 경찰이 최근 도박단을 급습해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을 붙잡았는데요.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불통의 카카오톡이 한몫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. 이도성 기자, 그러니까 카카오톡 덕분에 도박단을 잡아냈다는 건가요? 네, 정확히는 카카오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건데요. 경찰이 지난 16일 전북 익산의 한 상가 건물을 급습했습니다. 주부 도박단이 화투패를 던지고 있던 장소였는데요. 보통 문을 막거나 불이 나게 도망을 가곤 하는데 일단 태연하게 도박을 하고 있다가 오조리 검거됐다고 합니다. 망을 보던 사람이 경찰이 들이닥치는 걸 보고 곧바로 단체 채팅방에 알리려고 했는데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서 아무런 메시지도 전하지 못했던 겁니다. 아이고, 황당한 일이네요. 네, 마냥 웃기에는 황당한 면이 없지 않은데요. 전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오류 사태였지만 경찰의 단속에는 일조했습니다.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31명을 붙잡아 입건하고 도박 자금 1,200만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. 카카오 먹통 사태가 뜻밖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